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팬들한테만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작년에 파리를 했지만 올해는 9개 구단으로 운영이 되니까 아무래도 꼴찌를 하면 안 되겠죠. 꼴찌를 하면 다시 코치를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리를 했으니까 그 위쪽으로 봐야겠죠. 포스트 시즌을 간다든지 아무래도 좋은 성적을 내서 저희 하나를 사랑해주는 팬들을 조금 더 야구장에 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저 역시 개인적인 목표는 포스트 시즌의 목표고 선수들이 작년보다는 움직임이나 주작 플레이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이 눈에 띄게 달려졌으니까 그걸 많이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런 선수들은 많지만 상당히 능력이 다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도루를 원한다면 2대0 정군우 홈런을 원한다면 소타준적으로 20, 20, 20 최점? 이런 선수들을 원해 주죠. 일단 프로는 승부니까 무조건 게임을 이겨야 됩니다. 지면 성길나고, 편하고, 곤창화점 그러나 저희 선수들한테는 많은 걸 여기 했지만 이기려고 헛나게 해서 이기지도 않고 지려고 하는데 지지 않는 게임이니까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실력들을 그러한 데서 펼친다면 좋은 승료고 그냥 굳이 일반적으로 기하다 꼭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모든 경제를 이기고 싶고 지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일을 해야겠죠. 저 스타일은 홈런 보다는 더 빠른 야구를 원하는 전부 다 빠른 선수를 저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뛴 사람은 역시 홈런은 자주 나오지 않고 포블이나 에란은 많이 나오니까 주루 쪽이 많이 생각한다면 저는 빠른 선수를 갖고 야구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여자로 가요? 남자로 가야지? 일단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야구 쪽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조금 더 프로야구 매니저를 많이 빛내주시고 어디 가서는 항상 자랑스럽게 선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종범은 선수가 아닌 코치로 다시 그라운드 썼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저 프로야구 매니저를 많이 사랑해 주신 팬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만처럼 올해 게임도 많이 하시고 야구장도 많이 오셔서 저희 하나 여기서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프로야구 매니저 화이팅!